소개할 룸은 라벨라 카오락 리조트의 딜럭스 풀사이드 룸입니다. 딜럭스 풀사이드 룸 사이즈는 54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3,443호입니다. 4층이구요. 복도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룸 사이즈는 54 스퀘어미터입니다. 라벨라 카오락 리조트는 모든 룸이 큽니다. 기본 룸이 54 스퀘어미터니까요. 들어오면 우측은 욕실입니다. 좌측은 트렁크 두개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구요. 오픈용 옷장입니다. 자, 그리고 미니바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큽니다. 냉동고, 냉장고 다 있구요. 자, 그리고 커피포트, 생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TV 있구요. 밑에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상 겸 화장대가 있습니다. 등받이 의자 있구요. 책상 겸 화장대 자, 벽면에 이와 같이 호텔에 정보가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룸 서비스 메뉴도 있구요. 또, 그리고 네, 기타 이 비품 훼손했을 경우 각각 가격이 나오구요. 자, 왼쪽에는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어린이, 자녀 한 명 정도 자기 적당하구요. 세 명, 네 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타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아주 큽니다. 성인 두 명이 자는데 아주 넉넉하구요. 가운데 자녀 한 명 정도 재워도 될 만한 포기입니다. 자, 벽면에는 스탠드 아크라는 등이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구요. 그리고 독서 등이 있습니다. 좌우에는 협탁이 있어서 물건 두기 좋구요.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습니다. TV가 있구요. TV가 있구요. 우측에 책상경, 화장대, 왼쪽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있죠. 자, 욕실에서 방을, 방에서 욕실 볼 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 가운데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냉장고는 지금 냉동고가 있구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넣기도 좋구요. 자, 콜라 사이다, 맥주가 있죠. 요요료입니다. 돈 내야 하구요. 커피포트, 그리고 생수가 있습니다. 자, 커피와 차가 있구요. 커피세트가 있습니다. 자, 좌측에 오픈형 옷장입니다. 트렁크 뭐 3개, 4개, 더 좋을 만큼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자, 목욕가운이 있구요. 자, 밑에 보면 실내와 두컬레가 있고, 샌들이 두컬레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런드리 가격이 있구요. 자, 욕실을 보겠는데요. 욕실은 문 열고, 복도 쪽에 출입구가 있구요. 또 방쪽으로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죠. 세면대입니다. 우측에는 치약, 칫솔을 다 제공합니다. 자, 물 비누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 헤어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자, 기본론인데 불구하고 방이 크니까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죠. 욕조가 아주 큽니다. 고급스럽구요. 자, 어떻게 샤워버스가 있습니다. 레인 샤워기 있구요. 이동용 샤워기 있습니다. 샤워기가 좀 비싼 겁니다. 고급. 샤워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변기입니다. 욕실이 아주 큽니다. 자, 욕실에서 방을, 방에서 욕실 볼 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 이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닫으면 욕실을 완전히 닫을 수 있습니다. 티비 밑에 안전 금고인데요. 안전 금고가 조금 고급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거울도 있죠. 화장대 역할도 겸하구요. 책상도 겸합니다. 방이 아주 큽니다. 자, 이 발코니가 타 리조트 발코니 거의 두 배입니다. 폭이 아주 넓구요. 거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방에서 보는 발코니인데요. 우측에 보면 소파배드가 있습니다. 다리 쭉 뻗고 편히 앉을 수 있는 소파배드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있죠. 소파배드입니다. 풀사이드, 풀장 옆인데요. 아이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구조물이죠. 자, 수영장에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고. 조심조심. 구조물 위로 걸어가는 곳이 보입니다. 자, 왼쪽에 수영장이 있구요. 수영장이 아주 큽니다. 자, 여기선 바다가 일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딜럭스 풀사이드롬 다 보여드렸구요. 딜럭스 풀사이드롬은 54 스키어미터입니다. 방이 아주 커서요. 자녀 2명 동반시에도 전혀 좋은 느낌이 없는 큰 방입니다. 라벨라 카우락 리조트의 풀사이드롬 54 스키어미터입니다. 치약지술 제공하구요. 욕조와 샤워브스 다 제공합니다. 5 스키어미터 5 스키어미터 5 스키어미터